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창원에 있는 가음정교회를 섬기는 제이노 목사입니다. 이렇게 cts두란노 성경교실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cts가 복음방송으로서 이 땅의 교회와 많은 성도들에게 또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많은 위로가 되고 있는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두란노 성경교실을 통해서 우리 cts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에스라스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성경에 66권의 책이 있습니다마는 그 어떤 책 하나 소홀히 여겨야 될 책은 없을 겁니다. 이 에스라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담겨 있는데 그런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그러므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두란노 성경교실 청취자들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떤 책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거나 혹은 강의를 할 때에 그 앞에 서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본문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본문이 말해주는 배경 또 그 본문이 말해주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러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뻐게 드릴 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말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에스라 전체 말씀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바사라는 말은 페르시아를 뜻하는 말이죠 그리고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마는 이 고레스는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혹은 사이루스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키루스 2세 혹은 키루스 대제 이렇게 소개되는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가 이끄는 이 바사 제국이 그 당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야말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그 원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해서 잠시 이 고대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의 이란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그곳을 서양 사람들은 오리엔터 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고대 오리엔터 지방은 아주 역사적으로 강대한 나라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여러 나라들 가운데 성경의 역사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는 첫 번째 제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세계사 시간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올 겁니다 이 아수르가 바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남쪽을 유다라고 그랬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시킨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 제국의 뒤를 이어서 일어난 제국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제국입니다 세계사 시간에는 바빌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바빌로니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점령한 나라였습니다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일어난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고요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의 왕이 바로 고레서였습니다 이 고레서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가 지금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유다 백성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을 교호적으로 사용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졌었는데 남쪽을 유다라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때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말을 하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주전 722년경에 멸망을 해버렸고 남은 것은 이제 유다밖에 없었습니다 남유다죠 그 유다는 유다와 그리고 유다의 동생이었던 베냐민 집파 이 두 집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흔히 그 두 집파를 묶어서 그냥 유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유다 집파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서로 교호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라 해도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이스라엘이라 해도 유다를 가리키고 저도 이 강의를 할 때에 유다와 이스라엘 이 두 이름을 그냥 크게 차이를 두지 않고 사용할 테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가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죠 그때가 주전 722년경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말씀을 드렸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바로 바사였고 그리고 그 왕이 고레서였는데 그 고레서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유다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영화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 성경의 처음을 여는 본문인 것입니다 이 고레서 왕의 귀환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했던 이 귀환 명령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의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게 3번이었어요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다의 마지막 세 왕이 여호야 김, 여호야 긴 시덕이야 이 세 왕이었는데 바벨론의 너부간네살왕이 이 세 왕이 다스릴 때 한 번씩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갔습니다 여호야 김 시대에 너부간네살이 쳐들어와서 수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혀간 것이 주전 605년경이었고요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사로잡혀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전 597년 여호야 긴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 바벨론의 너부간네살이 다시 쳐들어와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또 포로로 사로잡아갑니다 이때가 두 번째 포로 그때 사로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경 너부간네살은 다시 세 번째로 유다를 침공해서 이번에는 예루살림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 세 차례입니다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도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것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귀환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귀환이 바로 이 고레서 대제에 의해서 대제가 내린 명령에 의해서 처음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주전 538년경이었습니다 스루파벨 혹은 세스바살 이 두 사람의 인솔하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겠죠 두 번째는 주전 458년경에 에스라라는 사람 우리 에스라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에스라서 이름 자체가 에스라에게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 에스라의 주도로 다시 두 번째로 귀환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전 445년경에 너헤미아라는 사람의 주도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됩니다 이처럼 세 번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세 번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왜 고레스가 바벨론이 사로잡아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노예로서 포로된 사람들로서 얼마든지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레스는 왜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게 했을까 혹시 이런 질문 가져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답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사왕 고레스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그 바사 제국의 바로 앞에 있던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수많은 작은 민족들을 점령하고 영토를 엄청나게 넓게 벌렸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 그 작은 민족들에 대해서 취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점령한 그 나라들의 민족의 순수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은 피를 갈아버리는 정책을 취합니다 예를 들면 A, B, C 이렇게 작은 세 개의 민족을 그들이 점령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A라는 민족의 남자 혹은 여자들을 B라는 민족의 여자 혹은 남자들과 강제로 결혼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B라는 나라의 남자나 혹은 여자들 역시 C라는 나라의 여자나 남자들과 결혼을 시킴으로써 피를 갈아버립니다 순수한 혈통이 사라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 민족의 고유한 전통성이나 혹은 정통성이나 혹은 순수성이 약화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수르는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의 순수성을 훼손시킴으로써 그 민족들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피웠던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바벨론은 여러 나라 작은 민족들을 점령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드리면 A, B, C 세 나라를 이렇게 점령을 했다고 치면 그 나라에서 젊고 유망하고 똑똑해 보이는 젊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바벨론화시킴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로잡혀갔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수르와 바벨론의 정책이 성공을 거두었느냐 그렇지 못했던 거죠. 왜요? 아수로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굉장히 넓은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만 그 아수로에게서 아수로의 중심 혹은 바벨론의 중심에서 멀어진 변방 지역들이 튼튼하고 강해야 이 민족의 침입도 방어할 수도 있고 또 대제국을 이끌어가려면 그 작은 점령당한 민족들이 바치는 조세나 공세 같은 세금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만 이제 민족의 순수한 혈통이 없어진 아수로의 점령을 받은 나라들의 경우 그런 힘이 없었고 바벨론 같은 경우에도 바벨론이 점령한 수많은 나라들에서 젊고 똑똑하고 유망한 사람들은 다 사로잡혀갔기 때문에 그 원래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그렇게 탁월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수로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그 두 나라가 점령한 엄청나게 넓은 지역의 변방 지역들이 급속하게 쇠퇴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올라오는 조세나 곡물의 양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고레서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레서가 생각하기를 자신이 바사제국의 변방 지역에 있는 작은 민족들 원래는 바사제국이 아니었지만 바사제국에 포함된 것이 아니었지만 바사제국이 점령함으로써 바사의 일부분이 된 그 변경 지역을 오히려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되 그들이 바사의 충성만 바치게 하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왕 고레서는 바벨론이 잡아온 수많은 민족들의 젊은이들 이제는 그들이 다 장성해가지고 어른도 되었겠습니다만 그들을 다시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냄으로써 그 변방 지역을 튼튼히함과 동시에 또 조세와 곡물도 더 많이 바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서 그 민족을 돌아가게 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자신에게 충성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고레서가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낸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이 벨사살 왕이 메대바사 제국이 수많은 군대가 바벨론의 도성을 포기하고 있을 때 그가 큰 잔치를 벌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잔치를 벌이고 난 그 다음 날 성이 무너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많은 역사학자들은 바벨론의 타락 그리고 바벨론이 포로로 사로잡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한 그것에 대한 반발로 성 안에서 성 밖에 있는 페르시아 군대에 협조했기 때문에 성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바사살 왕 고레서가 바벨론을 쉽게 점령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사살 왕 고레서의 입장에서는 그 바벨론 성 내에서 자신들을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빚진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갚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낸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사왕 고레서가 그렇게 포로로 사로잡혀온 수많은 종족의 사람들을 돌려보내므로써 자신이 자비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역사적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을 충분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추론하고 또 근거를 내세울 수 있다 하더라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서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예호하실 때에 유다가 단순히 멸망할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을 미리 예언해 두신 것이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면 영고히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한을 70년으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바벨론 왕 너부간네사리 침공에서 첫 번째로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때가 60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원년에 그가 이 책령을 선포하고 그 책령에 따라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처음으로 돌아왔던 때가 주전 538년이었습니다 이 두 연도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67년이 나옵니다 70년 약간 못되는 세월이죠 이제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바하사왕 고레스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에스라 성경에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리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사야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외에도 이사야의 예언도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험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45장 1절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그때가 주전 740년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이제 바사의 왕으로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제국을 세운 것이 주전 539년이었으니까 무려 2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에스라 본문이 있었던 그 사건 이전에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왕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이런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역사적인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들이 타당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타당한 역사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지만 그 일의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손길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시티에서 두란노 성경교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릇이 당해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비록 현실은 이러하다 할지라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무려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를 잃고 포로되어 끌려간 상황에서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그런 종에도 역사하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삶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개인적인 삶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교회나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다니엘의 역할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에스라스에는 다니엘의 이름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이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니엘이 고레스왕 원년까지 살았다 고레스왕 원년에 죽었다 이 말이 아니라 그가 공직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라는 왕이 나오죠 이 다리오와 고레스와의 관계는 사실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요약을 하면 이 다리오는 아마 고레스의 외삼촌이자 장인이었을 겁니다 고레스는 사실은 메대 사람이었기는 했지만 이 메대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이 바사라는 제국의 아주 중요한 두 도시가 메대와 바사였습니다 두 도시국가가 주축이 되어서 형성한 나라가 바로 바사 페르시아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메대가 훨씬 더 힘이 강할 때가 많았습니다 고레스는 이 메대족속 출신이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시간적인 이유로 상세하게는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통성이 좀 취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는 메대족속의 왕족이었고 그리고 고레스의 외삼촌이었기 때문에 고레스가 자신이 메대족속에서 정통성이 약하다는 그 이유로 자신의 외삼촌이었던 다리오 왕을 내세워서 메대족속의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벨을 무너뜨렸을 때에 자신이 먼저 왕으로 세움받지 않고 다리오 왕을 먼저 왕으로 내세우게 되었는데 그 다리오 왕이 오래 살지를 못하고 한 1년 후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되죠 그때가 주전 538년경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다니엘스 6장에는 이 다리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리오 왕에 대한 이야기 끝에 6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고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했다면 다니엘이 당연히 고레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니엘스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대족 속 아하스웨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요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니 곧 예루살림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라 하신 것이니라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바사제국이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역사의 격동기였겠어요 그런 역사의 격동기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가 예레미야의 서책을 뒤지던 중에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는 곧 이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 그게 다니엘의 구장의 내용입니다 다니엘 참 위대한 신앙인이죠 그가 어렸을 때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방 사회에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중에도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한평생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그의 인생 노년에 아마 이때가 다니엘이 80대 중반 정도 되었을 겁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이 희미하게 꺼져가는 그 시대에 고레스 왕에게 영향을 끼쳐서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입니다 다니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정말 아름다운 모범이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불신 사회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큰 보탬이 되시는 우리 불안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